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메일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키보드의 rgb 칼라를 애니메이션 하는 걸 말해서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신 분이 계신데요 그 부분을 한번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것과 비슷한 모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키보드 형태 만들어주고요 빛이 새어나오는 그 뭐 뒤에서 이 키보드 아래에서 rgb 칼라가 세워져 나오고 있겠죠 그리고 이 키보드 하나에는 이제 빛이 투과할 수 있는 약간 투명 재질에 대한 부분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표현이 돼야 될 텐데 그거를 최대한 모방 해주는게 작업하는 방식이 되어 될 겁니다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간단한 키보드의 형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 형태 큐브 형태 이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큐브 선택해서 이렇게 아래쪽 부분을 넓혀 주면 키보드 형태의 모양이 나오게 될 겁니다 조금은 디테일하게 만들어 준다 라고 하면 위쪽 부분을 이렇게 움푹 파인 형태로 만들어 주면 조금 더 그럴 듯해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 씨린더 이용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돌려 주고요 위쪽으로 올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겹쳐지는 부분 그리고 좀 더 둥근 형태의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는 서비전 액세스를 좀 넓혀 주도록 하겠고 약간 납작하게 해서 너무 과한 파인 거를 좀 줄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식으로 이제 모양을 만들어 줬어요 그리고 a-b 불린 이라고 하는 명령을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이런 형태의 모양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컨트롤 쉬프트 t 뭐 히스토리를 지워 주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트의 딜트 올바이 타입 아니면 딜트 바이 타입의 히스토리를 이용하게 되면 이 불린 이라고 하는 명령에 대한 히스토리를 지워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경계 부분이 너무 각져 있는 것 같다 라고 하면 좀 둥글게 만들 수가 있겠죠 여기는 아래쪽 면은 필요 없으니깐 지워 주고요 여기는 이 4개의 면만 선택해서 컨트롤 b 를 누르거나 에디트 메쉬의 벨벨 이라고 하는 걸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둥근 형태의 모양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뭐 세그먼트 이용해서 둥근 형태의 모양 프렉션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범위를 지정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요 옆에 부분도 조금 어 예지 부분도 해주고 싶다 라고 하면 여기는 엣지를 이렇게 다 선택을 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거 다 선택을 해 주고요 그 다음 안쪽에 있는 것만 선택 해제 를 해서 선택 해제해서 컨트롤 b 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형태로 우선 모양을 만들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키보드 한 개의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아래를 지워 준 이유는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rgb 의 칼라 에서 빛이 태어나기 때문에 나가 놓고 보다는 이렇게 뚫어 놓은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 조각을 만들었는데 여러가지 조각으로 음 복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치를 해줘야 될텐데 배치할 때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은 쉬프트 d 라고 하는 명령을 이용해서 복사 주는 게 좋습니다 쉬프트 d를 이용해서 복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위치 를 이렇게 이동한 거리만큼 복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쉬프트 d 를 눌러 주게 되면 이동한 거리만큼 이렇게 복사가 되게 되구요 마찬가지 다시 선택해서 쉬프트 d 를 누르게 되고 위쪽으로 그 다음에 옆쪽으로 약간 어긋나서 배치를 해준 다음에 다시 쉬프트 d 를 누르게 이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 거리만큼 복사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줬습니다 어 이런식으로 이제 키보드의 그럴듯한 형태의 이제 모양을 만들어 줬어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어 구멍에 의해서 빛이 나오는 그 구멍을 만들어 줄 텐데 그걸 모델링으로 처리하기엔 조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모델링이 아닌 맵핑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줘야 될 텐데 어 맵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uv 좌표라고 하는 맵핑 좌표를 건드려 줘야 됩니다 그래서 uv 좌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uv 좌표를 이용하게 되면 큐브 에서부터 안 되었기 때문에 약간 이상 형태의 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uv 뭐 어떤 식으로 이제 이 하나씩 하실 뭐 맵핑 한다고 하면 하나씩 uv 좌표를 펼쳐 주면 되구요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전체를 선택을 해서요 그 다음에 스탠다드 서페이스 라고 하는 걸 적용해 주고 우선 가이드 삼아 맵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선택을 해주고 어떤 맵을 준비했냐면 이런 이런 형태의 맵 좌표를 가지고 왔어요 그럼 이런 형태의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뭐 이건 내가 원하는 형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오브젝트 선택해서 uv 그 다음에 플랜 너 라고 하는 걸 이용하게 되면 y 축으로 이런 식으로 뿌려진 형태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요 뭐 하나씩 하실 분들은 좀 다르게 해 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되게 되구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옆쪽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형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옆부분은 따로 uv 좌표를 관리해 주는게 훨씬 더 효율적일거에요 그래서 선택을 해 주구요 여기는 옆부분은 uv 좌표를 따로 분리해 주는게 좋습니다 그래서 웨일 들어서 선택을 해주고 다시 플래너 맵핑을 적용하게 되면 두 부분으로 나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작게 모아서 한쪽 구석에다가 이렇게 몰아 놓으면 좀 편하게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얀색 부분에다가 놔두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제 표현해 주게 되면 음 관리가 조금 편하게 됩니다 그러든지 뭐 전체 형태의 모양이 비슷하다라고 하면 그럴듯해 지는데 전체 형태의 모양이 조금 안 다르지만 어 비슷한 대치를 좀 해 주게 되면 음 좀 작게 해주구요 이렇게 좀 짝 찌그러뜨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아래쪽 부분은 어느정도 맞는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선택 해제 해주고 뭐 이거는 뭐 중요한 포인트는 아닙니다 이렇게 뭐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해서 아 여기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네 이렇게만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식으로 자판 형태인지 모양이 이렇게 보여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네 어 여기는 조금 밀려나서 보이네요 다시 한 조금만 더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아 이쪽 부분 해 드릴 여기 여기 이렇게 돼 있지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uv 좌표가 펼쳐져 있는 상태로 대로 키보드의 형태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뭐 완벽하지 않지만요 그 다음 이제 이거를 빛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되냐면 투명하게 만들어 줘야 될 겁니다 요거는 그냥 이미지를 만들어 준 거구요 이걸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이 쉐이더에서 좀 조종 해줘야겠죠 쉐이더에서 내가 원하는 건 칼라는 의미가 없구요 그래서 이거는 끊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양을 보기 위해서 한 거였구요 여기는 이 텍스처를 트랜스미션 이라고 하는 부분에 칼라 값에다가 이렇게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투명한 형태의 모양이 칼라 값이 아니구요 이렇게 웨이트 값에다가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웨이트 값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전체가 다 이렇게 투명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투명해지는 걸 볼 수가 있구요 여기 이제 이후 웨이트 값은 알파 값이라고 해서 0에서 1 값에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우는 이렇게 알파 이즈 루미넨스 라고 해서 음영값을 이용한 투명도를 적용해 주게 되면 이렇게 표현되게 됩니다 그런데 글자가 불투명해지게 되구요 버튼 부분이 투명해진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인버트라고 하는 그걸 이용해서 반대로 해주게 되면 여기서는 디스플레이가 안되네요 요 오른쪽에 어트리뷰트 에디서 해보게 되면 이펙트 해보게 되면 인버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글씨 부분만 투명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한 형태의 모양을 만들 수가 있구요 약간 덜 투명하게 표현하고 싶다 라고 하면 여기 연결되어 있는 알파 값에 트랜스미션 해보게 되면 이 칼라 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있는 부분이 이 투명도를 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조금 덜 투명하게 만들어 주게 되면 안쪽에 세워나오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그럴듯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게 되면 어 글씨는 글씨 부분은 살짝 투명한 형태의 그런 재질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라이트를 주게 되는 거죠 라이트는 아놀드에 라이트 에어리어 라이트를 아래쪽으로 떼서 위쪽으로 쏘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구요 음 크기는 예 키보드의 크기대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이 하나씩 하나씩 컨트롤 하고 싶다 라고 하면 거기에 맞게끔 표현해 줘야 될 겁니다 얘는 지금 전체역으로 컨트롤 할 수 있게끔 전체역으로 좀 표현해 줬구요 렌더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렌더링 하게 되면 이렇게 렌더링이 되게 됩니다 광양이 부족해서 표현이 안 되는 부분이구요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익스플로저를 하게 되면 빛이 이렇게 표현되게 됩니다 이렇게요 근데 글씨의 부분이 그렇게까지 부각이 안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부각이 안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뭐 여러가지 이외에서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제로 이제 글로우라고 해서 빛이 새어 나오는 것들이 약간 뿌옇게 보여야지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 실제 이 디지털 적으로는 표현이 좀 어렵기 때문에 필터를 좀 적용해 줍니다 그래서 아놀드 렌더링 셀렌더 세팅에서 인바이러먼트 그 다음에 액트 머스피어에서 대기 여기에 보통 빛에 대한 산란을 표현해 주는 부분인데 크리에이트 에트머스피어 볼륨 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단서 티를 조금 높여 주게 되면 이렇게 새어 나오는 빛을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뿌옇게 되면서 글씨의 부분이 조금 더 부각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긴 이렇게 빛나는 부분이 보이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약간 빛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구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 만약에 빛에 대한 애니메이션을 표현하고 싶다 뭐 지금은 라이트가 하나라는 뭐 설정으로 한다라고 하면 라이트에다가 칼라 값을 어떤 램프라는 걸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램프에다가 칼라 값 r 그 다음에 g 그 다음에 마지막엔 b 를 이용해서 이렇게 rgb 칼라를 적용해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색깔이 바뀌어져 있는 형태로 만들어 줄 수 있구요 만약에 애니메이션을 좀 해 표현해 보고 싶다 막 흐르는 애니메이션 표현하고 싶다 라고 하면 이 램프에서는 이 연결되어 있는 플레이스 2d 텍스처 라고 하는 맵핑 좌표를 에 위치를 어 지정해 주는 유틸리티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트랜스레이트 프레임을 이용해서 위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어 x i u 하고 v 라고 하는 방향성을 나타내는 거구요 이쪽에다가 0.5 를 하게 되면 변화가 없죠 그러면 부위 쪽에서 영점을 하게 되면 부위 쪽 방향에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위치를 요걸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애니메이션 키를 한번 줘 보도록 할게요 0 프레임 에서 3키 그리고 100 프레임 에서 애들 1로 키를 주게 되면 시작과 끝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이 붉은색 위쪽이 붉은색이고 r쪽 부분이 이렇게 파란색을 나타내는 부분이구요 가운데로 가게 되면 가운데가 붉은색이 되게 될 겁니다 이런식으로 뭐 빛나는게 강하다 이렇게 세워나온 부분이 강하다 라고 생각이 되면 어 아까 전에 봤던 볼륨 라이트의 댄서티를 조금 주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댄서티의 값을 0.0 이렇게 낮춰 주던가 아니면 여기 빛에 대한 설정을 조금 줄여 주시면 그 정도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에 대한 역할을 하는지 잘 체크해서 사용하시면 표현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게 될 겁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역시나 질문 있으면 오른쪽 아래 메일 주소로 메일 보낸 시간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필요하면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구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